자 우리 동방예의지국군단은 절대 이방에 민폐 끼치지 않고 즐기기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조용하게 오늘 VR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떤 주제를 할까 오늘 방송 내용 VR채토론 평생 스마폼 컴퓨터만 쓰기 그럼 재밌는 거 갖고 와봐 니가 니들 도네이션이 더 심각해 지금 이거 봐 지금 기억으로 초딩때로 돌아가면 정신병 와요 지금 진행으로 초딩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 휩쓸고 다니겠다 개찐따니 그리고 그것도 한 초딩 정도지 지금 진행으로 고등학교가 되더라 후달려 걔들한테 로또 번호 외워간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어 비트코인 넣어놔야지 그리고 시발 존나 놀라고 아니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양 떨잖아요 돈에 받으면 바로 좋아 이거 나올 줄 알아? 이거 나중에 내가 한번 시켜볼게 디스코드 초대해가지고 리액션 얼마나 찰지게 하나 한번 아 뭐 그러네 아 뭐 그러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VR책 오늘 첫 번째 주제 평생 스마트폰만 하기 평생 컴퓨터만 하기 자 그래서 스마트폰판은 이쪽으로 오시구요 컴퓨터판은 이쪽으로 그 자 그 어 음 갑자기 재미없을 것 같지 저 형 현타왔어? 어 야 이거 어 재미없을 것 같아 저번에 그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이거 일회성 컨텐츠였던 것 같아 그럼 저번에 금액으로 갈까?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로와봐 옛날처럼 직서 컨텐츠 좀 짜내야겠다 어 바닥에 어 그 어 어 잠깐만 어 얘들아 반이야 아니 일로와봐 여행 좀 하자 일단은 이게 더 재밌다 애들 데리고 다니는게 더 재밌어 이거 이거 뭐 떨어지는거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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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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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 150창이야? 아 500창이아니라 원래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애들의 초심스타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컨텐츠 짜서 하고 그랬듯TER 요즈맨 조회수에 미쳐서 그러지 조회수 안나 근데 사실 자 일단은 여기 둥그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좀 넓게서 넓게 아니 얘네 그 얘네 씨바 야 얘네 수건돌리기 안해봤나봐 아 뭐야 야 나와 아니 씨바 딴걸로 바꿔오라고 아니 정신 나간 애들이 왜 야 쟤 어디가 저거 뭐하는 새끼야 저거 VR 끼신 분들만 가운데로 오세요 야 넌 뭐야 자기 실제 생김새랑 가장 닮은 걸로 해 왜이래 그 VR로 가장 하기 어려운 포즈나 행동을 하면은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세 분은 앉으세요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이런 게 유튜브에서 팔리는 거예요 얘들아 자 준비하시고 아 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사람 풀트래커 아니라서 의미 없나 아 풀트래커 없어? 아 그럼 안되겠다 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 어 들어가 망했어 어 들어가 야 누가 나와서 장기자랑 좀 해봐 할 거 없으니까 장기자랑 시키자 아니 VR 컨텐츠랑 뭐가 다른 거야 어 바치야 여기 가운데 나와 너 뭐 해봐 우릴 웃겨줘 오늘 방송 책임져 어 대칭 없어 망했다 망했어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후원 리액션 대회 하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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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리액션 대회 후원 리액션 대회 할 사람 후원 리액션은 왜 우리가 해줘야 돼?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오지 마시라고요 일렬종대 아니 씨발 일렬종대 얘들아 아니다 야 이거 지금 아까 그 분위기에서 했어야 돼 재미없어 야 하지마 뭐야 아 재미없어 야 다같이 노래부르자 야 무슨 노래부를까 부를 노래도 없네 으음 형 어떡해 으흐흐흨 왜 니가 걱정해 내 방송인데 어 병이야 그거 차 얘기하면 텐션 올릴 수 있는데 아야 차 텐션이라고 해서 전부 다 되는건 아니라고요 자동차 아바타 갖고 오기 뉴르브르크링 있는데? 야 너들 차 아바타 하나씩 준비해서 아니 누가 하자고 했어 잠깐만 안 돼 뉴르해서 그거 해보자 애들 자동차 하나씩 갖고와서 레이싱 그 다음에 소리 본인이 내는거야 웅웅웅 시작하면 웅웅웅 하자 본인이 개꿀잼각 이게 시바 VR챗이지 좆진다 같은거 야 근데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야 근데 이거 탈 수 있는거 같은데요? 어 드라이브 어? 우와 야야야 시바 이거 진짜 있어 브이 레전드 내리는건 어떻게 내려요? 아 근데 이게 아닌데 나는 그냥 어 흉내만 낼라 그랬는데 이거 버리자 자 딴거 하자 딴거 얘들아 포켓몬 준비해와 포켓몬 배틀하게 포켓몬 와 포켓몬 GYM이다 어 포켓몬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야도란 자 야도란하고 배틀 뜰 포켓몬 들어오세요 파오리 파오리 몬스탑 테릭 올라가면 또 딴 데미 하겠지 파오리 파오리 야 그냥 포켓몬 다 들어와서 니들끼리 놀아 방송사인 잠깐만 방송사인 파오리 파오리 야 야 소주몬 뭐야 나와 소주몬 포켓몬 없으면 형 미쳤어 아 와 아 아 좋다 선인 선인 이딴 포켓몬이 어디서 나와 어 어 쵹 쵹 치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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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치쿠 치쿠 지 치쿠 지 치쿠 치빼 gerek 모르겠다 이른하여겄다 그 야 안돼! 저거 안돼 아 나 외국인들하고 놀고싶다 좀 이렇게 외국인들 꽉차있어서 애들 못돌아오는대로 오 여깄다 여깄다 오케 청자 못따라와 이정도면 오 시발 야야야 아는척하지마 뭐야 왜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시발 야 뭐야 시발 아니 시발 뭐야 써줘 써줘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 좀 많이왔네요 야야야 앉아 한잔해 야 시발 아 앉아 뭐가 민폐야 뭐가 민폐라는거야 도대체 으아아아 형 저기 일본사람들있어 어디 가서 말걸어봐 너가 헬로우 한국사람들 안녕하세요 어 야야 민폐 야 지금 놀란데 나무 위키에 등재되니까 나 그걸로 안가 난 죄없어 뭐야 나 야 나 소외감 느꼈어 일단 여기 앉아 얘들아 야 민폐 끼치지말고 일로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형 저쪽 미국인사야 어 야 야 앉아 여기 앉아 박스 포니 두노 김치 두노 김치 두노 쌀 두노 쌀 두노 쌀 두노 쌀 두노 쌀 두노 쌀 야야 야야 야 이렇게 사람 많아 침팬치? 야 잠깐 여기 침팬치 침팬치들이잖아 이거 야 3층가자 3층 3층가자 야 우리가 3층 먹자고 야nek 여기 dep2 나 타 두노 쌀 친구 하아 아 에 아 시발 얘들이 따라하는 뭐가 들어 것도 안 돼 야 시발 아 아 이 쥐어얽 이 야 이q 야 얘들아 너희들끼리 놀아 야 우리 그거 한 번들끼리 놀아 자 그럼 다같이 지켜줘 들어와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거야 갑자기 사람들 존나 많이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하는거야 민폐안 끼치게 그냥 아무 말도 안하길 컨텐츠 자 자 마이크 꺼놨어요 마이크 꺼놔 너네도 애들 있다 야 마이크 꺼놔 자 존나 무서워지 여기 앉아 그냥 말하지마 말하지마 매너 컨텐츠 매너 컨텐츠 야 애들 가리지 말고 화면 가리지 말고 절대 매너 지켜 절대 매너 예의 지켜 절대 동방 예의 지국해 앉아 말하지 말고 어 야 씨발 너무 야 화면은 가리지마 얘들아 내 앞에 왜 서있는거야 이렇게 둥그랗게 빙그랗게 둘러앉아 아니 진짜 생각이 존네 없이 지 캐릭터 나오게 하려고 찐따야 어 야 나와봐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잠깐만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사람들 그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존나 크게 동그랗게 둘러 그 사람들을 아니면은 일렬 횡대로 존나 멀리서 갑자기 일렬 횡대로 존나 서있어 그러면 절대 말하지마 절대 말하면 민폐 끼치는거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캐릭터로 비비면 민폐 끼치는거야 그러면 안돼 자림 씨름 그 자체가 민폐한 아니 여기서 일렬 종대로 일렬 종대로 다 서 형 거기서 다 똑같은 아바타 뜨면 너 무솔보 같은데 어때 형 나 나와봐 까만 정작 아바타 찾아야돼 그래 비즈니스맨으로 해요 일단 연습좀 해보자 야 내가 딱 여기 쓸테니까 양쪽으로 쫙 써 일렬로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어 이렇게 딱 하고 있어봐 그 다음에 서버에 두고 들어오겠지 어 어 얘야 얘 지금이야 얘 지금이야 이렇게 얘 정신 좀 못 논다 이 느낌이야 이게 이제 포메이션 A야 오케이? 오케이? 자 포메이션 A 연습했으니까 어 이게 뭐야 이거지 어 내가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볼게 자 포메이션 A로 할건데 얘기하고 있나 애들? 야 포메이션 A야 절대 민폐 끼치지마 서버에 절대 민폐 끼치지마 포메이션 야 야 포메이션 A로 빨리 맞춰 빨리 빨리 맞춰 빨리 맞춰 빨리 절대 민폐 끼치지마 서버에서 즐기기만 할거야 절대 절대 민폐 끼치지마 어 서로 마주 봐 나 보지마 어 왜그래 어 뭐야 왜이래 뭐야 어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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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야 서로 줄 좀 맞춰봐 얘들아 오른쪽 줄 맞춘 애도 야 야 이거 뭐야 자꾸 누가 뭐 걸어 아이 뭐야 이거 야 야 말하지마 말하지마 뭐고 이거 말하지마 말하지마 야 환술건다 야 어 야 이거 형 당했어 야 세팅해서 야 여기 나가야될거 같애 오마이밤 뭐 흰대 야 나와 야 아 잠시만 나 야 여기는 벽에 다 붙어 벽에 다 붙어서 관람만 하자 아 입구에 줄 서 아 벽에 붙지 말고 입구에 여기에 포메이션 A로 서로 마주 봐 서로 마주 봐 서로 마주 봐 어 서로 마주 봐 이들아 덕쳐 애들 당황한다 야 애들 당황한다 인싸들 따라한다 어 여기 아직 모르고 있는 애들 있어 계속 줄 서 어 좀 접수하러 온거 같애 자 우리 동방예의지국군단은 스트리머팬들로서 따라왔지만 절대 이 방에 민폐 끼치지않고 즐기기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조용하게 아 여기 재밌게 놀고있네 여기 놀고있네 여기 놀고있어 신청기대하고 왔다가 왓더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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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i 좋아 오하여를 보여줘 질서 보여줘 이게 동방예의지국의 질서다 좀 그 좋네 신기하게 쳐다이 Mal 쳐다봐 어 잠깐 형 60초만 보고 60초만 참고 있어 어 60초만 잠깐 돌아보고 올게 아 여기 백스테이지에 원래 사람 많은 방도 있는데 여기는 음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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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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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마이크 쓰지 말라니까 운다 운다 뭐야 우리가 그럼 민폐를 끼치게 되잖아 하얀색 바닥에 보인다 하얀색 어 안되겠구만 자 다른 방으로 가야겠어 음 벽에 붙어 얘들아 벽에 벽에 붙어 어 창문에 창문에 붙어 창문에 붙어 창문에 창문에 붙어서 듣기만 해 말하지마 듣기만 해 듣기만 할거야 창문에 붙어 듣기만 할거야 붙어서 다 창문 봐봐 쟤들 부담스러워하니깐 보지마 어 그렇지 창문 봐 부담스러워하니깐 어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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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스러워한다 나가야겠다 야 여기서 한 30초 더 되면 논란가게 논란 되기 전에 빠지자 어 나가자 어 넘을 듯 안 넘을 듯 선타기 절대 선을 넘어선 안 돼 자 에이포메이션 야 야 잠깐만 여기 한국빵이다 야 야 한국빵이다 나와 안 돼 한국빵 건들면 안 돼 나와 한국빵 제일 무서워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참느라 수고 많았어 털어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어 그래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그들은 대체 노예화된 도시 겨우 석양이 아름다워 마치 음 정말 부담스럽다 자 왜 이렇게 다른 도시 얘들아 여기 땅도 좁은데 난 내가 원하는 곳이야 응 응 내가 원하는 곳이야 응 응 응 따라간 애들 좀 태우고 다녀라 거기에 냉장 좋다 그 느낌 좋다 이 맵에 어울린다 이거 아 뒤푸리 뒤푸리 좋다 vr챗 뒤푸리 편집점 편집점 어 이렇게 위에 올리다보면서 오뱅창스 오뱅창스 사랑해 오뱅창스 오뱅창스 앙 기분좋아 앙 기분좋아 앙 오이시 어 편집 점심 야 이거 편집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편집점 다 잡아줬다 내가 어 어 아 아 아